이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. 저기 이끼야 이러고 엎드려 있을게요. 저기 둘 다. 저기 둘 다. 유나 씨. 유나 씨. 틴트딩이, 틴트딩이. 잘했다. 잘했대. 지금은 아직 몰라서 이따가 답변할게요. 다시 넣겨. 아니요. 첫 만남에 어디까지 허용돼. 이거 좀 곤란한 질문인데. 뭘 어디까지 허용하라는 거야. 포옹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떨까요? 포옹. 오 예스. 첫 만남에 어디까지 허용돼. 집요하다. 집요하다. 아, 저는 뽀뽀까지. 유회로 하다. 유회로 하다. 너무 반전인데? 이 젠가 너무 사고 싶어요. 아, 아유미 누나가 변했어. 오.